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34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조건이라서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필드명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구요. 첫번째 조건은 전용면적이 100 이상이고 뭐 뭐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가 필요하겠네요.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열구요. 전용면적이 입력된 D3세를 클릭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입주일에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주일에 10년 후 날짜부터 계산하고요. 그 값이 K1세보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E-Date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E-Date라고 하시면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계열수를 나타내는 날짜의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 날짜는 입주일이 있는 H3을 선택하고 심표. 다음은 먼스. 몇 개월 후라고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몇 개월 전이면 마이너스를 하면 되구요. 후니까 몇 개월인데 10년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요. 10이라고 하면 그냥 10개월 후잖아요. 근데 1년은 12개월까지 있구요. 1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월수로 따지면 120개월이 되겠죠. 1년은 12개월 그게 12개월씩 10년이니까 120개월 후에 값이요.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같다, 작성일이 있는 8K1셀을 선택하되, K1셀은 모든 셀이 동일하게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 작성이 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지역명,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파트명, 그 다음 거래가, 전용면적. 우선 3개만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서요. A37셀에다가 일단은 붙여 놓구요. 지역명과 아파트명과 거래가 했구요. 그 다음은 전용면적과 입주일 두개를 더 컨트롤 C 눌러서 거래가 옆에다가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셀부터 K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미리 작성한 A34부터 A35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37부터 E37 영역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구요. 그래서 거래가랑 샵샵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K3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구요. 새 규칙을 통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서식 아래쪽에 오셔서 등호 입력하시구요.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뭐뭐 이고네요. 엔드함수가 필요하시구요. 가로 열구요. 거래 종류가 있는 C3을 선택하되 C3, C4, C5. 아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값만 지워주시구요. 그 값이 매매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신표. 두번째 조건은요.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있는 데이터 D3에 클릭하는데 D3은 D3, D4, D5.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 값이요. 전용 면적이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할 겁니다. Average라는 함수가 필요하시구요. 그 다음 전용 면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D3부터 D32까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이 작성이 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긁고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구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매매 종류와 그 다음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에 대해서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A1부터 인쇄 영역이 A1부터 K32까지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작업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인쇄 영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방향은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인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인데 가로 방향의 가운데니까 가로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 그럼 머리끌 바닷끌 그 다음 바닷끌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 페이지 번호 다음에 한글로 페이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은 미리 설정하셨으니까 반복할 행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복할 행에다가는 1행부터 2행까지 행머리 끌 1행부터 2행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구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한번 확인하시면 가로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1행과 2행이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구요. 그래서 우리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거래 수수료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제3에 갖다 놓으시구요. 거래 종류와 거래가를 이용해서 표4를 참조해서요. 표4 거래 종류가 전세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거래가와 그 다음에 수수료 뭐 최고 수수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H로컵과 매치와 민함수를 사용하는데 거래 수수료는 거래 종류에 따른 거래가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곱한 값이나 또는 최고 수수료 중에서 작은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둘 중에 작은 것을 표시한대요. 그럼 민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보구요. 구한 값에서 작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래가 수수료율 부터 구할까요?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 수수료율 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곱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함수는 나중에 써도 되는 거니까요.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로컵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H로컵 입력합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요. 우리는 2, 3에 있는 거래가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값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는 거는 거래가에요. 2, 3을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 참조할 표는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할 건데요. G35부터요. J42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신표 그 다음 H로컵은요. 첫 번째 찾을 값 내가 거래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거래가 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행의 위치 값을 지정하실 건데요. 행의 위치 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겁니다. 매치함수 입력하는데 지금 첫 번째에 가서 값을 찾고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행의 위치 값을 구하실 건데 위치 값은 거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매매이냐 전세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찾을 값은 매매 종류가 있는 C3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그 표의 위치는요. 전세와 매매라고 입력된 E35부터 E42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전세라는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있습니다. 1이라고 구해지지만 셀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셀 병합된 데이터만큼 내려갈 수 있도록 전세라고 전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수료율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거래가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우리는 하나 둘 세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값이 1이라고 구해졌다면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의 분홍색 계열에 첫 번째 가서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첫 번째 도하기 2를 하면 세 번째 행에 가서 수수료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하면 매치에 대한 가로가 닫힌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매치 저기 H루컵에 대한 가로가 닫힌 거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은 수수료율이 잘 찾아지는지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할게요. 현재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셀서식에 가셔서 임시 조금 이따 통화라는 거 확인하시고 100분 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수 한자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까지 수식을 일단 복사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잠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세가 현재 거래가 가요. 가격이 0.4 얘는 매매이기 때문에 0.5 라는 값이 찾아왔고요. 7억 3천인데 7억 3천도 마찬가지 0.5 고요. 0.5 가 아닌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0.4 가 나온 데이터 여기 4억 9천 이라고 되어 있는 곳 전세 인데 4억 9천 이니까 0.4 가 나온 게 맞아요. 3억 천 인데 전세 니까 0.4 가 나온 게 맞습니다. 맞게 찾아왔어요. hlookup을 통해서 내가 내 거래가의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의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전세냐 매매냐에 따라서 찾은 값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찾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두 개 행을 더해줄 수 있도록 매치함수에 더하기 2를 하신 겁니다. 이제 이 값에 곱하기 곱하기 문제에서 거래가를 곱하라고 했어요. 거래가를 곱한 값 지금 100분율돼 있어서 엄청 많이 숫자가 크게 나와요. 아까 사실은 잠깐 실행 시소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시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셀서식이 셀서식이 통화형식으로 되어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에는 통화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거래가만 곱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금 전에 구한 수수료율에다가 그 다음 거래가를 곱한 거래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문제에서는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과 또는 최고수수료 중에 작은 값을 구하래요.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in이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H룩업을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거래가를 곱한 값이나 또는 최고수수료에 해당한 값을 찾아가지고 둘 중에 작은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최고수수료는 조금 전에 H룩업을 통했던 시가고 동일한데 매치함수의 더하기 2가 아니라 더하기 3만 해주시면 동일한 값이에요.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까하고 동일한 수식이니까 H룩업을 통해서 구한 수식을 컨트롤 C 컨트롤 C 하는데 제가 또 칠행지수를 다른 걸 눌렀어요. 범위 지정한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 하는데 여기 더하기 2를 하는 이유가 수수료율 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수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 매매 해당한 값을 찾고 최고수수료 가 있는게 더하기 3을 하면 네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D의 값을 3이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민에 대한 가로를 탔구요. 엔터 눌러서 이제 첫번째 걸 수정하셨으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된 값 중간중간 좀 값이 바뀌죠. 그래서 작은 값 적은 금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H룩업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 여기만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매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세냐 매매냐 에 따라서 내가 몇번째 행의 위치에서 가져오겠다. 플러스 2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전세 매매라는 위치에 값에다가 더하기 2 해서 수수료 1 플러스 3을 하는 이유는 최고 수수료 에 해당한 네번째 행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3을 했습니다. 첫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 거래 종류별 거래가를 이용해서 표 2에 B36부터 C41 영역에다가 평균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값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B36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Average란 함수를 사용하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명에 해당한 구리시 군포시 지역명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번째 조건을 가로 열고요. 지역명을 A3부터 A32까지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는데 A36 A37 A38 아 A열이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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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거래 종류가 있는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되 그 값이 매맵니까? B35 C35 35행에 있구나. 그러면 F4 F4 눌러서 35행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였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거래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값을 구할 데이터는 거래가니까 거래가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물론 아래쪽으로 수식도 복사하시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이 값을 평균은 100만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100만 단위로 표시하래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수식을 실행 취소 한번 하고 첫 번째 거를 클릭해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클릭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컴마 천 단위 생략할 땐 신표예요. 100만 단위 생략할 땐 신표를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신표 두 개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라고 했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다가요. 거래건수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카운트와 if 함수를 이용하고 m% 연산자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이용하여 C 45부터 C 48 영역에다가 전용 면적 별 거래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전용 면적 40부터 59 안에 60부터 79 안에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구하겠다라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카운트 몇 건인지 세겠다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었고요. 전용 면적이 있는 D3부터 D32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전용 면적이 크거나 같습니까? A45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곱하기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요. 전용 면적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59가 입력된 B4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비교하시면 되고요. 수식은 아래로만 복사하시기 때문에 A45 B45 에 대해서는 따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계수를 구할 수 있도록 숫자 1을 카운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넣어요. 그러면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네 카운트가 1의 계수를 세가지고 몇 건 인데요. 라고 구하실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건 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했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카운트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아파트 명가 거래 종류와 거래가를 이용해서요. F46부터 F47 영역에다가 최고가의 아파트 명을 표시하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실제 가져온 데이터는 아파트 명이에요. 그러면 인덱스 암수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인덱스 입력하시고 첫 번째 아파트 명에 있는 영역을 범위 지정합니다. 물론 범위를 많이 지정하셔도 되지만 열 하나만 지정하면 행과 열의 번호를 생략하셔도 되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행의 위치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매치 암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행의 위치를 구합니다. 최대가 최고가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암수를 사용하고요. 첫 번째 맥스 암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가로 열고요. 거래 종류가 전세인지 월세인 전세인지 매매인지를 볼 수 있도록 거래 종류 C3부터 C32에 가서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그 다음 가로 닫고 곱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거래가 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전세와 매매 거래가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구한 값을 같은 조건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서 이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 구하겠습니다.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입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매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파크 전세에서 가장 비싼 거는 레미안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public function fn 규모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전용 면적이라고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입력받은 전용 면적이 입음으로 사용하라 했으니까 62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하고요. fn 규모에 문제서 소형이라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sif 전용 면적이요. 62보다 작지 않다면 그럼 혹시 96보다 작습니까?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fn 규모를 중형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96보다 작지 않아요. s fn 규모를 대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되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if로 쭉 풀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이 다 되셨어요.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우리는 fn 규모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전용 면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요. 아파트 거래현황점 csv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심표로 구문된 텍스트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그림의 p2셀을 선택하고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활용합니다. 기존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작성하는데 우리 피버테이블 안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연결 선택 버튼 누르셔서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C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시트 안에 기출문제에 가시면요.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는 타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내 데이터에 머리클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다음 한 번 클릭하시고요. 구분규요가 신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다음 한 번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입주일과 거래 종류와 거래 수수료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지 않을 게 좀 많네요. 지역명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 아파트명도 가져오지 않음 거래 종류 가져올 거고요. 전용면정 가져오지 않음 규모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거래가 안 가져올 거예요. 층수 안 가져와요. 가져오지 않은 입주일은 가져올 거고요. 세대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래 등록일 가져오지 않습니다. 쭉 확인해 보셔게 가져올 게 거래 종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입주일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수수료는 지금 보니까 거래 수수료 필드가 보이신가요? 네. 입주일과 입주일 그 다음에 입주일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옴이 거래 종류 가져올 거고요.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거래 수수료는 문제에서 볼게요. 거래 수수료 필드는 표시 형식을 이용하는데 데이터에서 거래가 수수료 계산하는 거 같은데 아 네. 뒤쪽에 있었네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거래 수수료가 뒤쪽에 있었어요. 거래 수수료 네. 가져오지 않음 선택 안 하시면 돼요. 데이터 열이 많은데 가져올 건 세 개만 가져와요. 가져올 거 다시 거래 종류 그 다음 입주일 뒤쪽에 가서 거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세 개 열만 가져오겠습니다. 마침 한 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B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네. 세 개 열만 가져왔어요. 그 다음 입주일을 선택하시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종류를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저는 순간 안 보여서 거래 수수료를 계산하나 해서 다른 필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있었어요. 화면에 지금 제가 좀 확대해서 작업해서 안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피버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주일에 대해서 연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그룹 클릭하시고 버전업 되면서 친절하게 그룹이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지하시고 연만 선택합니다. 다음은 우리 갑에 있었던 합계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요. 평균값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회계의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함수는 평균이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회계를 선택하고 통화기후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빈셀에다가 별표 비어있는 부분에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분석 탭에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이름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이름이고요. P, E, 셀 데이터 안쪽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고 모든 선택을 취소하신 다음 중복된 데이터는 이름만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했더니 3개 중복된 값이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요. A3부터 A, A3부터 A, A27 영역에 대해서 출석수가 17일을 초과한 값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고 조건부서식을 가셔서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이라고 했고요. 17일을 초과한다 얼마보다 큼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값을 17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치우기 서식을 이용해서 적용하라고 했어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를 선택한 다음 학년이 3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에 가서 모두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3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우리 출석수가 있는 A, A2세를 클릭하시고요. 색깔이 채워져 있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색만 필터링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색을 이용하시거나 글꼴색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의 계열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수입액의 데이터를 범위정에서 C2부터 10, 1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릅니다. 다음 계열을 추가한 후에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시고 수입액에 대해서 표시기능 꺾은 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세로축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종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로축의 제목은 금액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선택하고 다시 금액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이 금액이라는 세로축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도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수입 슬래시 수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과 그 다음에 세로 갑축에 대한 제목은 넣었고요.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14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4 다시 한번 꼭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제목과 그 다음 금액까지 입력하셨고 글꼴 크기까지 바꾸셨습니다. 다음은 주단위입니다. 주단위 선택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축 옵션을 클릭하시고 주단위와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값이 5만이고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위가 5천이네요. 5천으로 수정하시겠습니다. 5천으로 주단위를 수정해 주시고 눈금선에 대해서 지금 기본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가지고요. 기본 주 세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눈금선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수입액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2월달 하나의 요소만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채우기밀 선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에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세 효과의 강조 파랑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1을 선택하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타 작업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키로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 적용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26부터 L3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요.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영문 대문자 5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혹시 그 값이 같습니까? 숫자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문자 처리에서 영문 5자를 입력하시고요. 대문자 5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혹시 두 번째 조건으로요.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영문 X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영문 대문자 X로 입력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가 혹시 1과 같아요? 0과 같아요? 에 따라서 서식을 이렇게 작성할게요.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OX로 표시가 되네요. 이제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요. 단추를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추를 P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서식 적용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요. 범위를 M6부터 M33까지 아 범위 정하시기 전에 이름부터 넣어야죠.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넣으시고요. 그래프 보기 입력하시고 확인 범위를 지정하는 거를 매크로 이름 넣고 나서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M6부터 M3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새 규칙을 사용할 건데요. 문제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셀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유형을 선택하되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백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값 20부터 채소값은 20부터 막대로 표현할 거고요. 백분위수로 구했을 때 최대값은 80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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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기를 이용하되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이용해서 막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그래프 보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선택하시고 2, 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그래프 보기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 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문제 기타작업 두번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대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 대출 등록 선택하고 더블클릭 폼의 이름이요. 대출 등록 이라는 폼이네요. 대출 등록 폼을 좀 보여주세요.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폼을 초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을 선택하시고 폼을 선택하시고 대출 등록 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 개체를 유저폼으로 바꾸시고요. 폼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눌러서 우리는 유저폼을 선택하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요. 초기화 작업은요. CNB 고객 등급을 행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 연결된 행의 데이터 데이터는 H4부터 H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CNB 대출 종류는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로우소스 범위는 I4부터 I4부터 I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4부터 I7 영역의 데이터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폼에서 대출 종류에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기술을 구하면 3행 우리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실 거고요. 성명은 A, B, 이렇게 열의 번호 1, 2, 3, 4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I라는 변수에다가 행의 번호를 기억하겠습니다. Range 기준은 A3셀로 잡을게요. 현재 A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3이 구해지는데 여기에 더하기 2를 하면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구나. Sales I, 1에다가는 TXT 대출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F열까지 있죠. 2, 3, 2는 B열, 3은 C열, 4는 D열, 5, 그 다음 F열까지 작성하기 위해서 6까지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루를 다 지웠어요. 네, 그 다음 첫 번째 A열은 대출자를 입력할 거고요. 두 번째 고객 등급은 CMB 고객 등급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C열은 대출 종류니까 CMB 대출 종류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출 일자는 TXT 대출 일자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건데 문제에서 대출 일자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되 C 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출 기간 대출 기간 대출 기간 는 value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val 입력하시고요. 가로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출 금액은 TXT 대출 금액은 문제에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MAT 함수 입력하시고요. 끝에다가 심표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샵 건마 샵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입력하는 작업이 되셨어요. 이따가 실행하고 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cmd 종료를 클릭하면 입력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한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전체 대출 자는 하고 한 칸 띄우시고요. 그 다음 전체 대출 자는 실제 대출 자만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m% 우리 아까 i라는 변수를 통해서 i라는 네 확인 한번 누를게요. range 를 통해서 구한 행의 수에서 ctrl c 여기다가 ctrl v 하면 a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몇 개였어요? 3행이었잖아요. 근데 3개의 행에서 실제 홍길동이라는 데이터 한 건만 데이터가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였지만 이 2개는 필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2를 하면 실제 대출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하시고 연결해서 명입니다. 라고 표시할 겁니다. 명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그 다음 메시지 따로 형식은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타이틀에다가 종료라고 표시할 겁니다.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 상자를 보여주고 나서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업로드 밀을 하시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대출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고요. 대출 등록을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고객 등급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참고로 종료를 클릭하시면 현재 대출자는 홍길동 한 명이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출자 홍길동 강호동 그 다음 고객 등급 일반 대출 종류 주택담보 대출 일자 2020년 10월 10일이라고 임의로 넣었고요. 대출 기간 36개월 대출 금액 임의로 한번 숫자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성명과 등급과 종류 대출 일자 기간 금액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라고 표시가 되죠.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pan